반영, 트레저러! Hello, we are a treasure! Today, we are choosing which color we think best we present love with Starcaster.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색깔을 맘대로 칠할 수 있고 서로가 이제 좋아하는 색깔로 칠하면서 뭔가 좀 뭔가 만들어가는 게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, 도화지라고 생각하군요. 흰색으로 했습니다. 현석이 형은요? 저는 사회랑 상반될 블랙입니다. 블랙. 근데 이제 블랙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. 사실 뭐 짝사랑이 됐던, 연애가 됐던, 헤어짐이 됐던 그 순간순간대마다 사랑에 관련된 많은 감정들을 느끼잖아요. 즐거움, 설레임, 아니면 뭐 헤어졌을 때 슬픔, 아니면 뭐 싸우고 나서 서로의 막 이렇게 막 분통, 막 여러 가지 근데 그걸 색깔로 이제 대비를 해서 그 감정들을 다 섞어보자면 색깔들을 다 섞으면 결국은 검정색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뭔가 나쁜 의미에, 부정적인 의미에서 블랙이 아니라 뭔가 그냥 가장 좋아하는 색깔 중에 블랙이기도 하고 또 YG가 블랙이잖아요. 그렇죠. YG 사랑합니다. 심장의 색깔은 블랙.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랑의 색깔은요. 네. 원래 저도 흰색이었거든요.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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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갈색을 할 것 같습니다. 오 나 처음에 갈색하려는데 이 갈색을 이제 약간 나무를 좀 상징할 수도 있는 그런 색이잖아요. 네네. 나무도 갈색이고 자연. 네, 자연. 약간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해가지고 사랑도 아낌없이 주는 그리고 또 뿌리를 뻗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. 뿌리를 뻗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. 오 좋은데?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색깔은요. 많이 아는 색깔은 빨간색. 그렇죠. 하트. 이런 색깔인데 하지만 아니면 뭐 분홍 색깔도 고근하고 귀여운데 네. 흰색깔로 하겠습니다. 흰색. 왜요? 사랑. 사랑한다는 노래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네. 이제 그 안에 이 내면에는 정말 이렇게 흰색이 제가 좀 바꾸도 되나요? 바꾸세요. 네. 여기에 맞는 색깔은 이 검은색인 것 같은데 네. 이 검은색깔이 이렇게 보면 크잖아요 범위가 이 벽도 검은색이고 그렇죠. 그죠. 바닥도 검은색 그만큼 넓다. 크다. 하고 싶었어요. 저는 또 지금 옷도 빨간색이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빨간색을 좋아해요. 그래서 빨간색을 고르겠습니다.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코랄색 아닌가요? 예. 코랄색. 베이식. 빨간색이죠. 베이식. 코랄색 아니에요? 진짜? 심장 뭐 하트도 항상 뭐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심장 이런 거 잔미 이런 것도 다 빨간색으로 자주 표현을 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골랐습니다. 열정? 패션? 이런 느낌?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색깔은 갈색입니다. 하하하하 저를 사랑하시면은 갈색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. 유남생. 제가 어 생각하는 이제 사랑의 색깔은요. 오늘 되게 이렇게 10가지 색이 있는데 오늘은 또 개인적으로 좀 눈이 띄는 초록색. 알겠습니다. 좋네요. 왜죠? 뭔가 눈에 띄요. 그러니까 오늘 눈에 띄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? 네 원래 사랑의 색깔은 다양하니까요. 그럼요. 그래가지고 오늘의 사랑의 색깔은 그거다. 오늘의 사랑의 색깔은 초록이다. 알 수 있죠.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색깔은 흰색입니다. 아이고 이유가 궁금하시는데요. 이유는 이제 도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채워나간다? 채워나간다. 이야. 뭐 그 사랑을 하시는 두 부분만의 색깔이 되지 않을까? 이야. 이야. 이건 좀 대박이다. 이제 다음이 부담스러워지죠? 그러게요. 좀 다음은 이제 거의 소크라테스급 명언을 남기지 않나요?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색깔은 네. 이겁니다. 우와 진짜 궁금해요. 그냥 사랑을 생각하면 이 색깔이 떠오를 아 개인적으로? 그냥 어떤 사랑이에요? 오늘의 색깔인가요 혹시? 아니 뭐 오늘의 색깔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색깔이에요. 물을 사랑했던 거예요? 네 그랬어요? 왜냐구요? 네 밝지도 않고 네 어둡지도 않잖아 그게 사랑이잖아 꼭 이 색도 모르고 그냥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전 지훈이 거 맞춰볼 수 있어요 맞춰보세요 지훈이 빨간색이에요 뻔하다고 생각해서 의외로 걱정했지 지금 방금 제 심리를 정확히 간판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빨간색 할 걸 멤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뻔하니까 검은색으로 가야지 이거 일으켰거든요 그랬는데 했지만 마음이 가는 색깔으로 갔어요 했지만, 했지만, 다시, 어딘가로 왜요? 궁금하죠? 진짜 궁금하죠? 궁금해졌나요? 근데 저는 좀 많아요 어? 우선 이것도 있고 아, 여유가 있어요 3개 똑같이 따라한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 들어봐요 어, 이거 들어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뭔가 느낌이 와요 3개를 고른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색깔은 이 세 가지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예요 저는 멤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This has been treasure! Thank you!